광주시가 지난 17일 온오프라인 병행 토론 방식으로 광주공동체 실천의제 선정을 위한 2020 광주시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6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받은 71개 제안에서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3대 후보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3대 후보 의제 제안자들은 필요성 등 광주공동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참여한 시민들은 과제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수기 토론한 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를 최종 채택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금년 시민총회는 제도를 개선해 민간 주도로 새롭게 추진한 원년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50명 미만만 참석해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진행됐으며, 처음으로 비대면 운영 방식으로 진행돼 많은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2020 광주시민총회가 진정한 시민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